안녕하세요. 배경연 송성길입니다. 오늘도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드라마 속 여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내가 멜로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 되고 싶어다. 손들어보세요! 제일 먼저 손들었어요. 저 검정색 후드 입으신 분 나오세요. 안녕? 내 이름은 한이야. 성은 뭐? 뭐하니? 난 개콘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연습생이야. 연습하기 전에 스트레칭부터 해볼까? 스트레칭을 해볼까? 어? 저기 연습생 선배님 오신다. 아, 이제 데뷔가 얼마 안 남았네. 김밥 먹고 열심히 연습해야지. 어, 한이 일쭉 남아있었구나. 김밥 먹을래? 나는 밥 먹고 와서 괜찮아. 너 먹어. 괜찮아. 먹어도 돼. 먹어도 돼. 너 먹어. 응, 먹어. 먹어도 돼. 아니야.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. 먹어도 돼. 아, 맞다. 너 김밥 싫어한다 그랬지. 대신에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. 너도 이번에 걸그룹으로 데뷔하면은 이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한 표정이 필요해. 걸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표정은 이 과즙이 넘치는 상큼한 표정이거든. 자, 내가 알려줄게. 카메라가 날 잡았다. 그럴 때 상큼한 표정. 어렵지 않지? 해봐. 아니, 좀 더 상큼한 표정. 아니, 그건 떫은 표정인데. 아, 좋았어. 선배들이 알려준 비법인데. 자, 너도 하나 잡고. 바로 가는 거야. 자, 바로 상큼한 표정. 발사!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너의 그 톡톡 튀는 매력에 반했어. 하니 씨, 나만의 비타민C가 되어주지 않을래요? 자, 어, 카메라가 잡았다. 잘한다. 야, 서태웅. 어, 형. 너 연습 안 하고 뭐하니랑 뭐하니? 장난하니? 야, 개비가 코앞이야. 우리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? 맞다. 자, 연습해보자. 하니아, 이리 와. 우선 보컬 연습부터 해볼게. 할 수 있어. 소녀는 나를 알기에 소녀는 울음 참지 못해 이리 와. 하고 나가버리 좋았어 한이야 너의 그 팔타한 저음에 반해버렸어 나만의 뭐야 좀비가 되어줄래? 왜 좀비가 나와 갑자기? 연습하지 않아도 뭐하는 짓이야 연습하라고 뭐해 그러니까 네 목소린 슈퍼스타 류군 디드래곤 선배님 류군 디드래곤 어이 난 뉴디입니다 뉴디입니다 우리 연습생들 춤 실력 좀 한번 볼까? 예예예 먼저 간이 안 좋은 우리 태훈이부터 넌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춤에 검멋이 들어가 있어 연습 다시 해 다음은 우리 에이스 주아 성원님 성원님 렛츠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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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춤엔 향신료가 빠져있어 아 향 좀 첨가하고 와 오 마이 갓 주아 마지막 에이스 하은이 렛츠고 하은이 그만 춤이 진짜 뭔지 내가 한번 보여주지 오 왜 연습실 바닥에 볼펜이 떨어져있지? 야 아니 근데 뭔가 키가 작아진 것 같아 근데 기분 탓이겠지? 와 와 렛츠고 렛츠고 역시 와 와 와 와 와 기가 커졌어 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아 숨 때문에요? 아니 바로 너 때문에 어? 사랑해 한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뭐야 두 명이야 뭐 하시는 거예요? 하은이는 제 여자입니다 웃기지만 내 여자야? 내 여자야?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 목소린 선미 선배? 정말 미친 너 아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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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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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내 눈! 아 내 눈! 아 하니야 네가 결정해 누가 네 맘속에 진짜 슈퍼스탄인지 이제 선택의 시간인가? 겁나 세게 후려치세요 그럼 꿀찌를 정해보자 하나 둘 셋 아 뭐야 아 잠깐만 너무 세 다음은 2등이야 하나 둘 셋 저녁